자 그 다음 소식은 이번주에 일론 머스크 팔로우업 스페셜을 하는데 하는데 일단 테슬라 관련 소식이 좀 몇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첫번째로 안녕하세요 쿠토군입니다 지금 편집을 하다가 오류를 발견을 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금 다룰 섹션에서 테슬라 모델3의 시작가격이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8500만원은 사실 중간 트림인 롱레인지 트림의 가격이고 7034만원짜리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이 깡통 트림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은 2억 가격 인상 대상에 포함이 안됐더라구요 해당 오류를 인지 못한 채로 방송이 진행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시죠 저희가 지난 방송이었습니까? 지지난 방송이었습니까? 지난 아니었어요? 테슬라 가격 올렸다고 한게? 지난 일수도 있고 지지난 생일수도 있고 둘 다 였을 수도 있고 둘 다 일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자주 다루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가격 인상 자체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 지지난 방송 때 있네 저희가 아마 마지막 지난번에 한번 가격 올렸을 때 그때 한번 얘기 그게 네번째였대요 올해 네번째 가격 인상이었는데 약 한달만에 또 가격 인상을 해서 무슨 저 롤렉스 저리가라 수준의 롤렉스와 샤넬과 이런 애들 저리가라 할 수준의 가격 인상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많이 못 만들어서 팔지도 못할 거 기존 구매자 기분이라도 좀 좋게 하는 팬서비스 같은 거 아닐까요? 그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혹시 지금 저 이제 2년차 테슬라 오너께서는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 뭐 그냥 야 이거 이왕 살 거 좀 일찍 잘 샀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팔면 샀을 때보다 더 받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요즘 뭐 중국과 방어가 전체적으로 잘 되긴 하는데 테슬라는 좀 특히 잘 되는 기분도 들고요 약간 팬서비스가 아닌가 어차피 우리는 지금 생산량이 안 돼서 팔지는 못하니까 팬서비스나 하자 갸륵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모델3가요 시작가격이 8500이랍니다 뿌우셨어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보조금 따위는 날아가신 가격이고 이미 한참 지난번에 날라갔을걸? 진짜로 아니 지난번에 반은 받았다 반 정도는 받았겠는데 이게 아마 그 반 못 받는 커트라인이 8000인가 아니 8500인데 딱 아마 그 얘 가장 이제 깡통 이제 모델3 깡통이 아마 그 보조금 반 받을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 깡 모델3 깡통만 이제 그 보조금 반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아예 아무것도 못 받는 못 받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저 BMW i4의 가장 깡통 뭐 E-Drive40 기본 트림이 6690만 원이거든요 1807만 원 더 비싸고요 모델3가 그리고 아이오닉5 후륜 기본형 이 있는데 이거 2023년형이 뭐 배터리 개선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더 올라서 5500만 원이거든요 그거보다 3500만 원 더 비싸고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났어요 그 아이오닉6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깡통이 걔는 5500 5400 5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퉁쳐서 5500이라고 하면 거의 3천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이 됐죠 네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돈 주고 살 차는 절대 아니고 누가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트위터에 제가 이거 소식 전화할 때 누가 거기다 그래놨더라고요 테슬라하고 경쟁할 전기차가 없으니 계속 올릴 뜻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2018년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로 한 3, 4년 전이었으면 이게 조금 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테슬라가 자기와의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여서 그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때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이제 지금이야 이제 테슬라가 더 이상 망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모두가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진짜 아마 모델3 그 제대로 못 만들어서 제대로 못 팔면 어 이거 회사 망하겠는데 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랬죠 그때 막 천막 치고 차 만들고 그랬던 때가 있었죠 실제로 트루스토리입니다 천막 치고 이게 그거를 못 따라 공급 이제 저 그러니까 모델3부터 이게 뭐 이제 생산 그 이제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거 줄이겠다고 이제 100% 로봇으로 만들겠다 이래놓고 이제 했는데 너무 이제 해보니까 안 돼 해보니까 퀴즈이 완전 개판 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잡스도 옛날에 비슷한 짓 했다가 망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 잡스도 원래 되게 고집스럽게 막 미국에서 만들겠다 이러다가 이제 팀쿡이 응 안 돼 이러면서 다 이제 해외로 생산을 뺐죠 그 뒤로 맥프로 빼고는 미국 생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참교육 당했죠 일론 머스크도 뭐 다 로봇으로 해보겠다 이 짓 했다가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뒤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원래는 모델3를 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그래도 한 7천 아랠걸요 아닌가 3천 3만 5천 아 이게 요즘 이 환율이 그 현실감이 없어요 4천 4천 6백만 4천 4천6백만 4천6백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저 저 환율 미친 걸 감안하더라도 4천6백만 그러니까 뭐 환율이 좀 정상이었으면 한 4천 3백 2백 정도의 뭐 깡통이 나온다 처음에 모델3 발표할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안인 이유가 저 더 기어 있을 지절에 그거를 커버를 한다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생방송을 봤어요 그 모델3 그리고 그나마 저 테슬라는 이상하게도 미국 시간 밤에 발표를 하는 애들이라서 저희 오후 시간대에 봤는데 발표를 되게 이상해 걔네들 근데 그건 좋은 좋은 일이네요 뭐 우리한텐 좋았죠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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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설적으로 보면은 진짜 그 욕먹기 딱 좋은 우리가 저희가 맨날 이제 저 삼성 욕하잖아요 이 삼성은 무슨 한국 회사라는 놈들이 왜 한국 시간 밤에 발표하고 안 잤냐고 애플은 뭐 미국 회사니까 그러다 쳐 하여튼 그랬는데 뭐 하여튼 테슬라도 똑같았네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때 3만 5천 달러에 내놓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3만 5천 달러 그 모델3가 결국은 나오지 못한 걸로 알거든요 뭐 민기적 민기적 되다가 결국은 그냥 배터리 조금 더 들어간 상위 트림 그러니까 조금 중간 트림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3만 5천 달러 짜리는 결국 안 만들겠다 이러고 그냥 빼버려서 기본 가격이 그 당시 4만 3천 달러로 됐었는데 물론 지금 훨씬 비싸겠죠 5만 넘었으려나 미국은 얼마나 한국은 지금 8500인데 5만 7천 990 달러네 텍스 같은 거 거의 6만 달러네 4.5도 찍자마자 바로 한국 가격을 알려주는데 7천만 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 아마 가격인상 적용 안된 건가 아 스탠다드 하여튼 그래서 네 뭐 모델 Y는 진짜로 한 트림만 1억 아래고 나머지는 옵션 하나만 넣어도 1억이 넘더라고요 걔네들도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IX랑 그러니까 모델 X는 모델 X는 그럼 얼마야 모델 X는 거의 1억 5천원아? 1억 5천 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봤는데 매력이 안 나네 또 올랐겠죠 아 뭐 당연히 올랐지 올랐겠지 당연히 당연히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느냐 올랐냐 11만 2천 달러 아 일단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12만 달러 포텐셜 세이빙스 아예 진짜 헷갈린 사람 헷갈리기만 드네 모델 X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가예요 아 사지 마라 이거 시가야 시가 안 나와있어 시가야 모델 3도 저럴 거면 시가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1년에 5번 올리는 거는 명품 브랜드도 안 한 짓이거든요 샤넬도 한 2,3번 정도밖에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가격에 팔겠다 정말 미쳐서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격에 진지하게 팔려고 올리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그냥 우리 물건 없어서 못 판다의 다른 표현인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나타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오픈마켓처럼 재고 없는데 일단 물건 내리기는 싫고 가격에 미친듯이 올려놓고 사봐라 이것들아 이래도 살 거냐 검색해서 내리긴 싫으니까 가격만 올려놓을게 이런 느낌으로 참 그래요 하여튼 저 테슬라 오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가격에 모델 3 사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골때리는 얘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판매량이 계속 판매량 기록을 경신해 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이유는 테슬라의 주장에 따르면 주장은 아니겠지만 주장을 하면 안 되지 여기서 테슬라에 따르면 중국의 공장 이제 한 몇 달 전에 한바탕 휩쓸고 다녔었죠 중국에서 코로나 셧다운 한다고 난리를 쳐서 공장 셧다운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아서 판매 출하할 수 있는 그 차 인도할 수 있는 이제 차의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좀 최종 딜리버리 숫자가 많이 적어졌다고 하고 뭐 그거는 그건데 흥미로운 소식 하나 비트코인 보유고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총 75% 가지고 있는 것 중에 75%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이번 분기에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일단은 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현금 필요했음이 이유더라고요 빌런 머스크의 말대로라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어가 아니라가 우리 현금 필요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팔았다고 하고요 뭐 그리고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거의 표현으로 아직 도지코인을 안 팔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뭐 비트코인에 관해서 하는 말이 뭐 I might pump but I don't dump 근데 덤프 하셨습니다 진짜 그 말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빌런 머스크잖아요 그래서 뭐 이 와중에 또 그것도 있었어요 뭐 저 또 뭐 있었니 그 와중에 뭐 이 테슬라가 이제 이번 분기 동안 이제 이거를 나눠서 팔았다는데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덤프가 일어나면은 전반적인 이제 전체 그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공급이 확 풀리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가 혹자가 이제 그 추론하기를 이번 지금 상반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대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그 폭락하는 원인이 이제 테슬라가 팔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시기가 얼추 비슷하다는 거예요 판 시기랑 그 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갑자기 확 떨어지기 시작 폭락하기 시작한 시기랑 얼추 비슷해서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팔아치운 게 이제 그 원인이 아니냐 사실은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 짓거리 했으면은 걸렸죠 이렇게 되게 왜 뭐 걸려서 뭐 뭐 최소한 사과를 하든지 이제 시험에 저 카카오처럼 저 카카오 임직원들 대거 팔아치웠다가 주식 확 다 확 폭락해갖고 막 저 임원들 막 직원들한테 사죄했잖아요 왜냐하면 직원들 스톡옵션이 다 같이 이제 폭락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래놓고 우리 앞으로는 안 할게요 이랬잖아 그때 그러니까 주식은 최소한 이런 게 가능한데 비트코인은 뭐 저 원하시는 대로 그 이제 중앙 탈중앙화 이제 그거니까 화폐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이거를 뭐 시스템적으로 감지할 방법도 없고 그냥 이렇게 킥리적 갓심만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게 테슬라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입증이 된다고 한들 탈중앙화시니까 이거를 관제할 만한 정부기관도 없고 그리고 정부기관도 당연히 뭐 하고 싶지 않을 거고 뭐 뭐 나라 정부와 다르게 뭐 저 코인빚 뭐 갚아주겠다는 저 모정부와 다르게 뭐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또 이러한 좀 불확실성 암호화폐 그런 게 좀 드러난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또 뭐 또 또 다른 또 뭐 개인사 뭐 하나 또 하셨던데 뭐 그건 여기서 얘기는 안 할게요 저 그 저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랑 뭐 바람이 폈다는데 으악 진짜 가지가지 라는 말이 그래서 뭐 그 덕에 세르게이 브린의 부부는 저 파탄 지금 이혼소송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혼소송 밟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문서가 나온 거래요 그 이유가 알고 보니 일론 머스크가 바람 일론 머스크랑 바람을 폈다는 뭐 그런 뭐 뭐 머스크 본인은 부정을 하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아 머스크 소식 계속되는 머스크 소식 아 저 그 이제 지금 저 트위터와 법정 공방 계속되고 있죠 아니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 아마 저희가 그 얘기도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그 이제 머스크가 결국은 공식적으로 나 이거 나 트위터 안 살래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트위터가 고소를 한 거죠 네 뭐 정확하게 말하면 트위터 이사회가 고소를 했는데 어 뭐 이게 이게 사실은 직원 입장에선 진짜 기분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제 뭐 차라리 뭐 회사가 뭘 회사 전반적인 결정을 잘못해서 욕먹은 거면 이제 자기네들 때문에 욕먹 자기네들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욕먹은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결국은 뭐 진짜로 좀 그러니까 회사 자체와는 상관없는 이제 그 이제 주주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겠다고 했던 사람과 이제 그 싸움에 이제 직원들까지 말려들어간 상황인데 왜 이게 말려들어가냐면 결국 이게 돈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 트위터가 지금 이제 인수 발표하고 나서 엄청나게 떨어졌죠 주가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결론적으로 지금 원래 50 그 당시에 이제 54불 20에 사겠다고 주당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트위터 지금 트위터에 지금 주가가 39불 7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 낮은 그러니까 이제 저 일론 머스크께서는 저 배가 아픈 거죠 내가 괜히 높게 불러갖고 이 꼬라지 났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했듯이 각자 계정에 그 가짜 계정이 너무 많다라는 그 핑계를 들어서 웃기게도 자기가 자기가 대표가 되면 가짜 계정을 없애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분입니다 참고로 자기가 오너가 되면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뭐 갑자기 가짜 계정이 문제다 뭐 내가 이거 내가 박멸하기엔 너무 많다 뭐 이런 건가 뭐 하여튼 그래서 어 지금 그걸로 이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이제 트위터 이사회는 그 너네 너 너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너는 고소할 거임 이래서 지금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여튼 거기까지 팔로업은 거기까지고요 형